개정영어 1 시사박 1과 암경 4페이지 설명합니다. 1번엔 문제에 나올 게 없는데 주제문이긴 해.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스트라이크 해라. 찾아라 발견하라. 유지해라. 이 정도의 의미고 스트라이크 대신에 Find, Achieve 이거 써야 되는데 당연히 틀리지 않는 거 알잖아. Achieve가 됐던 Find가 될 건 그 정도가 보면 되고 주제문이긴 하다.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거. 학교는 중요해. 그런데 그게 모든 거는 아니야. Everything이니까 부문 부정이지. 해석주의에. 그러므로 그래서 So 대신에 바꿔쓰는다는 알지? So, Hence, Therefore, Thus, Consequently 뭐 다 알지 이거? 색깔이 왜 검은색이냐. 잠깐만 색이 왜 이래. So 대신에 Hence, Thus, Consequently 뭐 이거 앞에 다 얘기했고 단어책에도 있어. 네가 너의 주를 계획할 때 이거 중요하진 않고 그냥 뭐 중3 정도의 문법인데 중2, 중3 정도. 그냥 여기 Plan 앞에 Will 쓰이면 안 되는 거 알지? Plan 앞에 Will.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뭐뭐할 때, 뭐뭐한 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하자마자 시간의 부사절과 만약 뭐뭐한다면 조건의 부사절에서 Will을 안 쓴다. 영어의 약속이야. 네가 너의 주를 계획할 때 시간을 스케줄 해라. 어떤 시간이야? To get school work done. 학교 과제가 되어지게 하는 시간을 계획해라.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는 역할이고, to 부정사가 시간을 계획해라. 뭐뭐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한정적 용법. 이게 좀 어울리고. Get A, B. A가 B되게 하다야. 이거 Have랑 해석이 거의 똑같거든. Get A, B. 이거 작년에 서술형으로 나왔었어. 또 나오진 않겠지. 근데. Get이 사역동사 중에 3개 중에 가장 적절한 게 그냥 Have야. 가장 비슷한 게. To have school work done. 됐지? 자, 여기 done이 doing으로 바뀌면 안되지? 왜? 학교 과제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해석을 어떻게 한다? Get A, B. 목 A가 B되게 하다. 자, 그러니까 학교 과제가 되게 할 시간을 스케줄 해라. But also, 또한 스케줄 해라. 타임을. To have fun. 놀기 위한, 재미를 가지기 위한 시간도 계획해라. But also, 빠지고 그냥 뒤에 as well 쓰여도 되지.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시간일 때. 여기 잇은 그것 아니고 그냥 비인칭 주어지. 뜻 없어 그냥.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명함, 온도, 기타 등등. 잇 다음에 그게 나오면 그냥 이건 뜻은 없는 주어. 비인칭 주어지. 시간일 때. 어떤 시간이냐? To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기게 할. 즉, 즐길 시간일 때. 셀프 빠지면 안되지? 이것도 딱히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셀프 빠지면 안되지? Try, 노력해라. Not to worry.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이 돼서? 학교나 숙제에 대해서. 재미있게 놀 때는 Focus on having fun. Fun을 가지는 것에 재미를 가지는 것. 즉, 재미있게 노는 것에 초점 맞춰라. On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I인지 온 거지. 자, Question. 마지막 Question 같아 이게. Is there any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이 있나요? 10대 스트레스에 관한. 그것과 비교해서. 어른들의 그것. 대시간을 키는 게 앞에 있는 스트레스 대신 쓰인 대명사지. 그지? 이게 스트레스니까 도지로 바뀌진 않고. 대시 도지로 안 바뀌고. Comparity가 Comparing 이렇게 되면 안되고. 설마 이거 묻진 않겠지? Special anything 하면 안되지? Special anything. Thing, one, body. Anything, anybody, anyone. No one, nobody, nothing. 이런 거.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준다. 왜? 몰라도. 영어 약속이야 그냥. Special anything 하면 틀린 거야. Special one. 이건 되는데. I believe so. 난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10대 스트레스가 좀 특별한 게 있대. 그렇게 믿어. 왜냐면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Growing 대신에 당연히 주어로 쓰였으니까. To grow로 바뀌어도 되지. 10대는 경험해. 10대의 경험들은 very. 다양해. 그지? 얘가 그냥 주어고 얘가 동사야. 다양해. 달라. 그리고 모두는 경험에 뭐를? 다른 감정과 걱정들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으로 바뀌면 안되지. 스밀러로. 자. The one thing. 한 가지 것은. 그 한 가지 것. 어떤 한 가지 것이냐. That unite your. Unite 다음에 S가 붙어서 앞에 thing이 단수니까. 그 다음. Unite. U and I가 하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대개 이게 유니파이가 통일하다. 유나이트가 통합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너를 모두 통합시키는 한 가지 것은. 그러니까 애들은 다 달라. 애들 경험이 다 달라. 그런데 공통점은 이 얘기지. 너희 모두를 통합시킨다는데. 앞에 that이 있으니까. 너희 모두를 통합시키는 한 가지 것은.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that이 당연히 what으로 바뀌면 안되지.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위치로 바뀌어도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데. 이게 원래 맨 앞에 있어야 되지. 너희 모두를 통합시키는 한 가지 것은. 즉, 너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것은. that이하다. 즉, 너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you are changing. 너는 바뀌고 있는 중이다. that you are changing. 너가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것. you are changing. 너가 이즈이다. 종속 접속사 즉격 보고. 앞에서는 여기는 콤마로 대신 쓰였지. 이거. 이거 같은 기능이야. 자, 다음에. 바뀌고 있는데. from being a youth. 어떤 젊은이가 되는 것에서. youth 그냥 청소년이라고 할게. adolescent라고. 단어장이 다 들어가 있다. 청소년이 되는 것에서. 또는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다. ~~가 되다잖아. 그러니까 being a youth가 청소년인 것. 또는 청소년이 되는 것에서. to becoming an independent adult. depend가 의존하다. 의지하다. dependent, 의지하는. independent가 의지하지 않는. 즉, 독립적인.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다. 한 가지, 너희 모두 통합하는 것이다. 공통점은 너네 모두 애에서 어른이 되는 거다. 그렇지? from a to b. 여기가 a이고, 여기 to가 b지. 그 다음에 to become 나면 안 되는 거야. 왜? 전치사 2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다음에 i 인지 나눠서 여기도 i 인지 된 거다.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transition. 어떤 변화의, 변화의 기간 동안에 너는 산다. 뭘 가지고?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을 가지고.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만들어낸다. 거대한 어떤 anxieties, 걱정거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위치가 create 다음에 s가 안 붙은 이유는 이게 위치 선행사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 많은 불확실성과 불균형들. 복수지. 그러니까 create 다음에 s가 안 붙은 건데. 그냥 위치다. 이거 s 붙어도 상관없어. s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위치가 가르치는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가 되겠지. 이제 네가 많은 불확실성과 또 불균형과 함께 산다라는 것. 그것이 만들어내. 그것이. 알았지? 그러니까 create는 당연히 뒤에 s 붙어도 되는데. can기면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라. 이거 갖다가 또 학교 선생님들 우기면 또 할 말이 없다. 말 되잖아. 위치 선행사가 이것도 되지만 또 얘도 된단 말이야. 앞 문장 전체도. 그렇기 때문에 뒤에 s가 붙어도 되는데. 확인은 하자. 자 위치는 당연히 and day로 바뀌겠지. and day. 이거 얘기하니까. create 다음에 s가 없으니까 복수 얘기하지. 위치 두 단어도 뭐라고? and day. 자 그것이 중요하다. 뭐가 아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지. 뭐를?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기 that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 자 투부정사 왼쪽에 for now of가 나온 걸 뭐라고 한다? 의미상 주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은 자연스럽다. 뭐가? to feel stressed. 첫 번째는 out이 쓰였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다. for you. 너가. for가 off로 바뀌면 안 돼. 너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 that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 뭐를? 1번 하고 that 뒤에 2번. 대체 이거를 아는 거. 그리고 이걸 아는 거. 2시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 표시도 빼먹었네. 이렇게 많지? 이거 다시 나눠줄게. 아. 2시 다 된 것 같다. 그것이 괜찮다는 것은 이거지. 너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이거 교재 아마 안 나올 거야. 확인해 볼게. 잠깐만. 혹시 자습서나 설명 같은 것은 꼭 간지러운 거니까. 정작 궁금한 건 안 나와.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건 나오는데. 여기 2시 뭘 가리킨다? 이거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당연히 문맥적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거겠지. 아이 우리 강아지가 또 짓네. 아. to feel stressed. 이거 잠깐만. 자 강아지 진정시켰다. 여긴 당연히 to feel stressed.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는 칸 수를 봐. 만약에 영어로 쓰라는 게 나오면. 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이거 이야기지. 1, 2, 3, 4, 5. 되면. 또는 to feel stressed. 만약에 한 칸이면. feeling. 아. 두 칸이면. to feel stressed. 세 칸이면. to feel stressed. 두 칸이면. feeling stressed. 다섯 칸이면. for you to stress. feel stressed. 대체. feel 대신에 당연히 b로 바뀌어도 되고. 수동태. ppp로. 자. 뭐 바뀔 건 당연히 얘기했고. 스키피 마인드. 단지 마음에 두어라. 즉 명심해라. 뭐를? that 이하를. that. 그니까. that 왼쪽에 동사 나온 건 다 똑같아. 단지. 마음 안에. 이게 전명구고. keep의 목적으로 쓰인거지. 단지 마음에다. 보관해라. 유지해라. 즉 명심해라. 뭐를? that 이하를. that의 주어가. 여기까지. 여긴데. whatever the, whatever them. 그 다음 동사가 나오면 복합관계부사나 복합관계대명사인데 여기는 주호 역할이니까 복합관계대명사. 그때는 no matter what이 아니라 anything that로 바뀌어. 복합관계대명사일 땐 anything that. whoever는 anyone who. 그 다음 복합관계부사일 때는 no matter what로 바뀌고. 그렇지? no matter what로 바뀌면 안된다. anything that. 책에도 나와있을거야. anything that로. which로 바뀔 수 있다. 나오지? 스트레스 다음에 s가 붙은거는 당연히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된거거든. 그래서 뒤에 s가, es가 붙은거다. s로 끝나니까.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수로 쓰였단 말이야.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만약에 will이 없으면 pass일까, passage일까. es가 붙겠지. 그렇지? 우리 학교 이런거 심지치 않게 나와. 장난치는게. will이 빠지면 pass 다음에 뭐가 붙는다? es가. 왜? whatever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래서 es 붙은거고 뒤에. 너에게 스트레스를 지금 주는 무엇이든지. 결국 pass.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였고. 여기 out이 u랑 순서 바뀌면 안된다. stress is out u 하면 안돼. 여기 pass 대신에 당연히 없어지다. disappear. finish. 사라지다. 단어책에 넣어놨다. 더 많은 팁들. 스트레스를 유지하기 위한. under control. 통제 아래. 피해라. 이거 투부정상 바뀌면 안된다. 스케줄을 과다하게 잡는거 피해라. 오늘 단어 2000개 외운다. 이런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be realistic. 현실적이 되어라. 그리고 do not try. 노력하지 마라. 뭐하기 위해서? to be perfect.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이거 being으로 원래는 안 바뀌는데 얘기했듯이. 최근에 심심치 않게 좀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냥 being으로 바뀌어도 돼요? 그거 뭐 여쭤봐. 안된다고 하실거야. 자 이번. run. 배워라. to relax. 긴장을 푸는거를 배워라. relaxing으로 바뀌면 안된다. 동명사 바뀌면 될거 같잖아. 해석이 자연스럽게. 배워라. 뭐를 뭐뭐 하는것일텐데. i인지 바뀌면 안된다. 틀린다. 니가 극한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 get quiet and get quiet. 얻어라. get quiet. get go full time grow come become. 이게 뭐니? 뭐뭐하게 되다. 이거 알지? 뭐뭐하게 되다. 잠깐만. 자 그래서 quiet가 조용한 인데. get go full time grow come become. 이 형식에 나오지. 뭐뭐하게 되다. 조용하게 되어라. 즉 극한의 스트레스 받으면. 화내기 쉽고. 말 빨리 하기 쉽고. 흥분하기 쉽지만. 차분하게 되어라. take a few deep breaths. take 다음에. 명사가. 뭐뭐하다로 쓰일 때가 있지. take a shower. 샤워하다. 워크도 걷다인데. 명사로 쓰면 그냥. 워크가 걸음이나 산책이잖아. take a walk. 걷다. look at 또 보다인데. take a look at 또 보다. 똑같아. take a few deep breaths. 몇 번의 약간의 깊은 숨을. take 해라. 즉 쉬어라. 심호흡하라. 몇 번 하라는 얘기지. this. 이것은. 이거 얘기한거지. get quiet and take a deep breaths. 차분하게 되고. 또 심호흡 몇 번 해라. 이거를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본거야. this. 이것은. 또는. 이것도 안나올거야. 이 책에. 내 기억에. 안나오지. 동작 궁금한거 안나와. 이렇게. 이것도 애매모호하지. this. 심호흡을 몇번 하는거. 이거일수도 있고. 좀 차분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는거. 이거 얘기하겠지. 한가지 동작으로 본거야. 차분히 한 다음에 심호흡 바로 해라. 이거 한가지 동작으로 봐서. 그냥 this. 한거고. eat. 이것이 가져다 준다. 산소를. 너의 뇌에다가. 그리고. 돕는다. help a b. 아까 얘기했지.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to relax. relax. 둘중에 하나. with relaxing. with. 전체사가 쓰면 당연히. ing로 되고. 3번. treat your body. 너의 몸을 대해라. 대해줘라. 잘. what. 봐라. what you eat. what이 무엇이라고 해석될 때는. 의문사절이야. 즉. 명사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지. 근데. 네가 먹는 것을. 봐라. 이러면. 더 띵 대서로 바뀌어. 근데 해석이 좀 어색하지.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나왔냐. 왜 안나오냐. 어. 여기는. 뭐뭐하는 것. 이렇게 나왔네. 네가 먹는 것에. 먹는 것을 주의해라. 봐라. 이렇게 하고. 무엇을 네가 먹는지 봐라. 이것만 바뀌면 안되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라. 무엇을 네가 먹는지. watch 해라. 잘 봐라. 관찰해라. 이거 했고. 해도 되고. 네가 먹는 것을 관찰해라. 여기는 된다고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은 안된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해서 내가 표시해놔서. 더 띵이나 더 띵지 됐. 이거 둘 다 상관없다. 만약에. 바뀌어도 된다고 하면. 더 띵도 되고 더 띵지도 되고. 네가 먹는 것을 바라도 되고. 먹는 것들을 바라. under stress for conditions. 스트레스가 가득한 컨디션들에서. 어. 빼먹을 뻔했네. 스트레스 리스. 뒤에 리스감 되면 안되지. 스트레스가 가득한. 즉 스트레스를 주는. 어. 조건들에서. 상태들에서. 몸은 필요하다. 바이타민과 미네랄들. 더 많이. than ever. 어느 때보다. 좋은 밤에 잠은. 즉 밤에 잘 자면.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이다. 또한. 방법들 여러가지 나오지. 이거 바꾸면. if you sleep well. 뭐 이건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서. 좋은 밤에 잠은. 즉 밤에 잘 자는 것은. 3을 주어. 물주 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네가 30분 동안 공부하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30분간의 공부는. get help. 도움을 얻어라. 왜냐면. 스트레스가. can be overwhelming. 압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o not hesitate. 망설이지 마라. 뭐를. to ask for help. to ask가 asking으로 바뀌면 안돼.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뭐로부터. 신뢰되는. 믿을만한. 어른이나. 학교. counselor. 상담가로부터. 고생 많았다. 1. 2.